니까 CF hiss Q. Q. Q Q Q Q 홈페이지 안녕 난 써니라그래 처음으로 셋이서 무대를 하게 됐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데 조용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세준 씨? 진짜 거의 저는 콘서트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콘서트처럼 무대를 굉장히 넓게 써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세준이가 뒤에서 하고 있네요. 전 항상 지친 적이 없어요. 지금 벌써 지쳤는데? 아니 저 진짜 아이돌은 지친 적이 없어서 지금 너무 쌩쌩해요. 진짜요? 네. 무대를 쓰는 게 좀 약간 되게 신기할 정도로 되게 좋은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져가지고 앨리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것 같아서 김대가.. 아 김대가란다. 기대가. 김대가. 김대가. 기대가 됩니다. 힐링 파트가 되게 많아요. 맨 처음에 이제 수빈이의 동무도 있고 이제.. 맨 처음 시작이 이제 뉴욕의 시티 하면서 헤드폰 끼고 쇼파에 눕고 쇼파 무대를 쓰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도 킬링 파트 중에 하나고 또 페어 안무 있고 객석까지 좀 뛰어가지고 아육대에 좀 찍는 느낌이고 대중이 뛰는 게 킬링 파트죠? 그거 안 돼. 카메라 안 돼. 현장!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감. 현장에서밖에 못 봐요. 그 뛰는 거는. 현장감. 정말 복무대에서 저기 작곡가님들 계시는 거기까지 정말 전력 제출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건 현장에서밖에 못 봐서 약간 되게 아쉽긴 한데 아니 근데 저는 제대로 된 킬링 파트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희 킬링 파트. 혜준이가 얼굴. 아아아아 승식이 형 얼굴. 아니. 우리 모두가 킬링 파트다. 저희 모두가 킬링 파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잠을 좀 덜 잔 상태지만 저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전 지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에너지가 넘쳤죠. 이상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게 뭐야? 이게 유행이래. 뭔데요? 아바타. 우리 둘이 같이 체리야. 우린 아직 이어져 있어. 타이트한 준비 시간 속에서도 다들 재밌게 열심히 준비했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노래가 굉장히 또 아주 썸해요. 영하고 약간 시원하고 저희가 또 영 불러주자 이렇게 하면 영 불러드가 될 수 있죠. 참 나.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서도 엘리스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네. 계셔가지고 굉장히 또 색다른 무대를 또 보신 것 같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소품을 뭐 소파도 쓰고 이제 뭐 객소기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정신 없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 많이 준비한 거라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네. 잘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약간 보여드리지 못한 느낌의 부대라서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본방도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네. 이 무대를 또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봐주세요. 그때는 다 지났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